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문닭입니다 오늘은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3단계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3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침형 인간이 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제 경험을 토대로 저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마음으로 해서 2시 반에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실질적인 경험을 토대로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는 3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첫 번째는 일찍 자셔야 돼요 아침형 인간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면 시간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래 11시에 자는 사람이야 11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나는 사람인데 아 나 이제 아침형 인간 돼야지 하고 11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시려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게 아침형 인간이 아닙니다 아침형 인간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 되겠다 결심하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잠을 줄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일찍 자는 걸 일단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일찍 자는 걸 잘 말씀드리면 아 어떡해요 일찍 자는 걸 저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에 패턴이랑 있잖아요 수면 리듬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늘 새벽 2시에 자던 사람이 갑자기 오후 9시에 누우면은 잠 안 온단 말이에요 왜 2시만에 자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찍 자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루 그냥 밤을 샵니다 그럼 다음날 꼬박 새면은 다음날에 일찍 안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너무 졸리죠 왜 전날에 잠을 하나도 안 잤으니까 저는 약간 그렇게 수면의 패턴 수면의 리듬을 초기화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후 9시 이렇게 너무 일찍은 도저히 잠이 안 와서 못 자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밤을 꼬박 새보십시오 그럼 다음날 잠이 일찍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내 수면 리듬 수면 패턴에 변화를 줘서 일찍 자는 것을 습관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아침에 인간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조금씩 당기는 겁니다 내가 5시에 일어나고 싶어요 근데 뭐 맨날 8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5시에 일어나겠어요 처음에는 7시 40분 그렇게 한 일주일 지나서 적응이 됐다 싶으면은 7시 반 또 그렇게 일주일 지나서 적응이 됐다 싶으면은 7시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당겨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2시 반에 일어나고 있지만 처음에는 6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5시 반으로 당기고 5시로 당기고 뭐 4시 반 4시 3시 반 2시 반 이렇게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당겨보는 거예요 너무 한꺼번에 막 하시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실패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 당장 내가 목표한 시간이 뭐 5시라고 하는 거다 하면은 그 어제 일어난 시간보다 10분 당겨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그 10분 당긴 시간이 내가 완전히 채화됐다고 했을까요? 내 몸에 많이 배일 때까지는 더 이상 욕심내지 마세요 내 몸에 많이 익숙해졌다고 생각이 들 무렵 쯤에 또 10분을 당겨보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당겨서 오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뭐 단순하게 뭐 난 할 수 있어 의지만 막 강해가지고 뭐 하루에 어제 8시라는 사람이 5시로 확 당겨버리면은 하루 이틀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일찍 자라 두 번째 조금 조금씩 수면 시간을 당겨라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마침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인드에 대한 얘기인데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패해도 괜찮다 내가 오늘 좀 늦게 일어나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은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뭐냐면은 내가 아침 5시에 일어나기로 결심을 했어요 원래 8시에 일어난 사람인데 근데 7시에 일어났네? 그럼 내가 원래 5시에 일어났어야지 성공인데 2시간을 더 자버린 거 아니에요 2시간을 늦잠 잔 거잖아요 아 나는 바보야 나는 의지가 너무 약해 나는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시면 안 되고 내가 5시에 일어났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네 그럼 이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그냥 1분이라도 일찍 일어나면은 그 자체로 이루어온 거라고 생각하셔야지 내가 5시에 일어나기로 했다고 해서 꼭 5시에 일어나야지만 성공이야 5시 5분에 일어나면 실패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보다 1분이라도 일찍 일어나면은 그만큼 이득이다 그만큼 나는 일찍 일어나는 내 노력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분이라도 일찍 일어나면 이득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뭐 8시에 일어난 사람인데 뭐 5시에 일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7시 반에 일어났네 이렇게 해봅시다 아니면은 그냥 8시에 일어나던 사람인데 5시에 일어나기로 했고 근데 한 3일 하다가 4일 차에 8시에 다시 또 일어났어 이러면 자괴감에 빠질 거 아니에요 괴로울 거 아니에요 되게 아 나 여기 3일밖에 못했네 작심 3일이라더니 나 3일밖에 못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나는 거 누가 시켜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5시에 일어나는 거 누가 부모님이 선생님이 너 5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누가 시켜사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 내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번 5시에 일어나볼까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8시에 일어났다 내가 3시간 더 잤네? 이러면은 아 내가 오늘 어제 너무 피곤했나보다 그리고 반성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제 뭐 때문에 좀 느끼게 나왔네? 오늘은 좀 일찍 자야지 혹은 다음부터는 이런 거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조금 조금씩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조금 조금씩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지 야 내가 8시에 일어나버렸네 역시 나는 안되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조금 조금씩 1분이라도 일어나면 좋다 이런 마인드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늦게 일어났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이런 거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오늘 5시에 일어나기로 해서 평소보다 몇 분 일찍 일어나는지 그게 단 1분이라도 1분 일어나면 1분 일어나면 만큼 이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인간이 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3단계 방법 첫 번째 일찍 자라 두 번째 조금 조금씩 당겨라 세 번째 실패해도 괜찮다 오늘은 또 오늘의 삶이 있으니까 이런 마인드로 아침에 인간을 서서히 만들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뭐 어떻게 해보시려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3단계 하시면은 누구나 누구나 아침에 인간이 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번 영상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새벽 2시에 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의지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셋 이런 3단계를 통해서는 여러분들도 다 저처럼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문답 아침이요 인간이 되는 방법 3단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